안녕하세요. 반입니다. 네, 여기는 빡세고요. 빡세에 며칠 있으면서 영상 편집해봤는데 여기가 조그만 동네고 촌동네 같은 느낌이라 조금 장감이 가는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불라벤구원에 위치한 탑한푸푸나 아니면 니앙푸푸를 한번 다녀와볼 예정이고 이후에 해가 조금 잦아들면 찬파삭 쪽으로 가서 와푸도 구경하고 홍랑시다 사원도 한번 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빡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빌린 상태고 왔다 갔다 하면 빡세에까지도 한 40km 그 다음에 밑에 찬파삭까지도 한 40km라가지고 오늘은 좀 빠리빨 타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빡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커피가 유명해가지고 가가지고 폭풍 구경도 좀 하고 커피도 조금 마셔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니앙푸푸고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입장에는 외국인이 2만 깁이고 오토바이가 5천 깁 요렇게 해가지고 2만 5천 깁이네요. 니앙푸푸 본 다음에 돌라벤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짜판폭포도 보고 그리고 찬파삭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먹을만한 것도 있으면 밥도 좀 먹고 해야겠네요. 배가 안 되서 오늘은 거품을 좀 하려고 elephant 이곳을 좀 더 빨리 불면 제주자리에 있는 거품을 기성해서 이곳은 거품을 좀 더 빨리 저녁으로 대화하는 데 저장실 수 있는 거품을 주목해서 여기 가고 건축ison 차기인 거품을 좀 더 빨리 여기가 안 되서 전차를 사용하고 그래야 건가요. 오전.. 이산 Wesok 5천 깁이로 물이 좀 더 빨리 고춧가루 doen tim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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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넷에서는 이렇게 미양으로 표기가 됐고 건물 4,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데 진짜 폭포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지금이 막 경기에서 우기로 접어들 때인데 완전 우기가 되면 여기 폭포물이 엄청 많이 흐른다고 합니다 다음 달이 우기인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의 폭포기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폭포 멋있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외국인분들 수영도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오면 저렇게 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밑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더 CG 같습니다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CG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따판폭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양폭포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따판폭포로 왔습니다 여긴 또 신기하게 리조트 안에 폭포가 있네요 여기 리조트 먹는 사람은 뭐 폭포 구경이 꽁짜가 아닐까 입장료는 2만 킵 동일하고 오토바이도 5천 킵 동일합니다 2만 5천 킵이네요 저 그러면 천천히 따판폭폭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2시 좀 넘어서 제일 더울 때고 여기는 나무로 조상되어 있어서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따판폭폭포로 쪽에서는 집 라인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한 70만동 80만동 가까이 하더라고요 호스텔에서 만났던 동생이 이야기하기로는 동영상 촬영 같은 걸 하면 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양아치 같지 않나 그거는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따판폭폭이고 아래쪽에 물 떨어지는 게 안 보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집 라인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폭포가 높으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무지개가 생겨요 집이 아주 적어도 폭포가 100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여기 집 라인 타는 곳에 카페가 이렇게 뷰 포인트처럼 나와 있어서 커피를 단전시켰습니다 커피는 25,000원이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구경 좀 하루로 갈게요 exhibitions 커피를 단전시켰습니다 커피를 단전시켰습니다 커피를 단전시켰습니다 오이홀동 일단 비유가 죽이고 커피 나온거 에쌈이 이렇게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먹고 이제 찬바사까지 한 90kg? 한 6kg? 90kg 가야되는데 힘들겠죠? 뭐 그래도 여기서 한 10분 20분 좀 충분히 휴식 한 다음에 네 찬바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판폭포 아래쪽도 보이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되고 탑판폭포 아래쪽까지 보이면서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네 진짜 절경이네요 이번에 멋있습니다 탑판폭포 아래쪽까지 보이면서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네 진짜 절경이네요 이번에 탑판폭포 아래쪽까지 보이면서 두 시간 달려와서 찬바삭 와프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8-90km 정도 나오니까 2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만깁이네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아까 폭포가 25,000km 이었는데 사원은 만깁이네요 알고보니까 오토바이 주차비가 만깁이고 5만깁입니다 근데 와프사원 자체가 산에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버스로 저까지 델타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버스 타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기다리다가 출발할 때 되면 와프사원으로 가는 것 같네요 여기 앞에서 보이긴 하는데 조금 멉니다 한 1km 정도 네 여기도 큰 애들 주차비가 지어진 사원이라 이렇게 앞쪽에 해자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 때는 걸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포인터가 너무 좋네요 와프사원으로 가는 길이 contro eds 와프는 라오스에서 유네스코에서 가스로 와프사원에서 involvement 세계문화유산으로 첫번째로 등록된 곳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가볼 홍랑시다 사원이 두번째구요 여기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크메르인들이 지었고 앙쿠르 와트보다 300년 빨리 지은 사원이라서 미니 앙쿠르 와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앙쿠르 와트 갔을때도 양쪽에 인공윤못이 있었는데 여기도 바레이라고 인공윤못이 양쪽에 있는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와프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쭉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 사원을 복원하는 데는 인도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쪽에 성소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외곽회랑 같은데 뭐 석상이라든지 이런것도 아예 복구가 안되있고 그냥 터마탑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아 이게 앞쪽에는 도서관이라고 앙쿠르 와트에도 있는건데 서류를 정리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고 이렇게 틀만 새로 쌓아가지고 잡아놓은 것 같고 위쪽에 성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가팔라서 힘드네요 원래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개종되면서 여기는 불교 사원이 되었고 지금은 뭐 많은 라오스 사람들의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상을 갖다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산 위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뷰가 일단 끝장납니다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볼거리인 홍랑시다 사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프랑 엮어서 홍랑시다 사원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해외 유적지 지원을 해주는게 첫번째가 홍랑시다 사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심지어 라오스에서 두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라서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덥고 이제 꾹꾹하기도 하니까 땀이 진짜 미친듯이 흐르네요 와 샤워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네 1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까지 갔다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홍랑시다 사원까지 왔는데 문이 다 깨있네요 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에서 두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고 여기에서 황금윤이나 아니면 진단구 같은 것들이 발견되서 고고학적으로 되게 가치가 높은 유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원조해주는 곳이 여기고 지금 막혀있는 걸 봐서는 계속 이렇게 보건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원조해주는 유적지를 못 본다는 건 진짜 아쉽네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해외 원조해주는 유적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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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렇게 팍스의 주변에 볼만한 것들 조금 구경하고 다녀봤습니다. 볼라벤 고원이기 때문에 오늘 봤던 니양폭포나 아니면 타판폭포말고도 되게 많은 폭포가 있는데 팍스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가 오늘 봤던 두개의 폭포랑 그 다음에 추후에 갈 시판돈에 있는 콤파팽폭포라 다른 폭포는 거기서 거길 것 같고 별 감옥도 안올 것 같아서 패스했고 하나 남은 콤파팽폭포는 돈댓이랑 동콘 구경하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시판돈 쪽으로 내려가서 구경할 때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끝